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구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도령님 벌써 옷을 보니까 가을이 왔나봐요. 네 이거 선물 받아서 오늘 촬영할 때 처음으로 입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안 입던 스타일인데 선물 받아서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늬가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양념 9월 10월 닭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의 운기를 보니까 큰 날개짓을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운기가 왔다. 비상을 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7월달 8월달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휴가도 끝났고 9월달 10월달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쵸? 감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투견이라고 하죠. 닭들이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우리 닭띠 여러분들 경쟁 속에서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또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부상주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왔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간제 시비 구설 뭔가 그런 것들은 경쟁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잘 내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인연수적인 부분이 내려간다 하겠지만 이런 시기가 오면은 내 편과 남의 편이 확실하게 분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는 않겠지만 실속적인 사람은 딱 옆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시기 때 나와 실현과 고난을 함께 넘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몇 년을 함께 해도 될 만한 그런 인연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아요. 금전과 명예가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해나갈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2살이 되는 개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다사다나하다. 이거죠. 발빠르게 대처를 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에 어떨까 뽑아보니깐 짠! 아,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때는 내가 손이 먼저 나가기보다는 머리와 말로 싸워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좀 유지를 하셔서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와 계약은, 영업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사의 동망은 가까운 사람을 좀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멀리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하고, 새롭게 안 사람한테 오히려 동망을 받는 그런 운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잔병치레라든지, 지병이 좀 악화된다든지, 유행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살다보면 이렇게 컨디션이 별거 아닌 건데,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크게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컨디션이 좀 더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 잘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문소원이 드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증, 합격 운이라든지, 계약 운 이런 것도 드는데, 당장의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높은 일들에 대해서 덕망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의 지갑에 현금은 조금 없다 하더라도, 마음은 굉장히 풍족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4살이 되는 신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10월달 운기를 뽑아보니깐, 짠! 오, 그러네요. 오! 위기 끝에, 저나 위복의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월달에 내가 조금 엎어지는 것도 있고, 자절하는 부분도 있고, 마음적으로 심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10월달에는 말끔하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써, 승부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묘수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힘은 성실함과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때는 뭔가 승진을 한다든가, 매출이 상승을 한다든가, 눈에 띄는 결과들이 당장 당장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사회 덕망에서는, 특히나 아랫사람들의 덕망이 높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주변 동료나, 윗상사는 나를 잘 못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아랫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밀어주는 운기다. 라고 말씀하니까, 인간사회 덕망 중에 이것처럼 뿌듯한, 그런 운기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의 운도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혼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먼 거리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것도 잘 챙겨나가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일상생활에 큰 활력이 도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출을 잘해야 되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운동으로 분출이 된다던가, 여행으로 분출이 된다던가, 취미활동으로 분출이 된다던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 좋은데, 이걸 잘 분출하지 못하면, 다른 안 좋은 일들로 분출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감정을 너무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폭력성이 좀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잘 분출하셔가지고,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한다, 생각이 들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당장에 눈에 띄는 결과, 매출이 올라간다던가, 연봉이 올라간다던가, 월급이 올라간다던가, 당장에 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6살이 되는 기후생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조금 갈팡질팡한다. 마음의 결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0월달에 이런 것들이, 아, 실현과 고난으로 드는 형국이다. 아무래도 경쟁의 운기다 보니까, 이런 마음짜리들이 좀 불편한 게 많이 보이네요. 자, 이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순부를 해야 된다.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반을 틈을 비죽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큰 사업수들이 많이 드는 운기예요. 투자도 크게 크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작게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크게 하는 게 더 좋은 성과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가감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인간사회 정망에서는요. 마치 적과의 동침이다. 나랑 뜻이 결이 안 맞더라도 일시적으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적과도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원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정망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안팎으로 내가 지병적인 부분도 안 좋고, 부상이라든지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운기예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에서는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굉장히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운기예요. 명예와 부가 따르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 집중만 잘하셔서 건강적인 부분만 잘 잡아 나가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후생 닭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성물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8세가 되는 정유생 닭대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자, 파란색 깨발 유독 많이 나오죠. 경쟁의 운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될까 보니까, 10월달 운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해결이 되긴 한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우리 정유생 닭디 여러분들은요. 치킨 싸움입니다. 우리 동물의 야생의 세계 가면, 덩치 큰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싸우는 일은 없는데, 덩치를 내가 부풀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허세와 자존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가감하게 내가 행동을 하라는 거죠. 자신감도 가지시고, 그러면 좋은 겨유가 나는 거고. 자, 인간사회 동망에서는 특히나 많은 군중이 오가는, 그런 일들에 접할 확률이 커요. 내가 갑자기 뭐 어떠한 무리에 뭔가 이렇게 장이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내 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책임지는 일, 스트레스 받은 일, 신경 쓰는 일이 많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안전사고를 좀 유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운전하면서 벨트를 안 맨다든가,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을 안 뜬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곳에 가는데, 그 안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부상을 겪을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내가 조금 신경만 쓰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명예만 쟁취를 하면, 내가 덩치만 부풀리고 있으면, 주변에 많은 금은 부하가 쌓인다. 자연스럽게 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자는 허세고, 자신감이죠. 그런 덩치 큰 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힘든 게 있어도 좀 감추고, 좋은 게 있으면 더 부풀리고,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탁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경쟁과 투쟁이 필요한 9월달, 10월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파란색 깃발이 많이 나오면서, 내 심정적인 변화에 있어서 잘 추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단 반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탁띠 여러분들은 9월달, 10월달 이미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내가 가감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만 있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한의도련은 11월달, 12월달 연말 운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